안녕하세요. 말씀과 더 친해지고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시간, 성경공부과외하기의 양형주 목사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과외 선생님이고요. 오늘도 함께 열심히 공부할 학생, 유튜버 K자매 출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잘 오셨고요. K자매 저는 K자매라고 할 때마다 K자매가 무슨 뜻일까? 라는 궁금증을 가졌어요. 오늘 K자매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본명이 가현이거든요. 가현할 때 영어 스펠링을 K로 써요. 근데 그 K를 소리 나는 대로, 발음 나는 대로 영어로 가져와서 K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신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영어 이니셜 K 이렇게 시작한 것이고. 오늘 우리가 공부할 인물이 아브라함. 아브라함 언약이거든요. 아브라함도 원래 본명이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아브람이었죠. 그렇죠. 아브람.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뜻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되게 어렸을 때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높은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 네. 맞아요. 그런 아브라함의 이름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퀴즈는 아브라함은 무슨 뜻일까요? 많은 민족의 아버지? 그렇죠. 열국의 아버지. 성경을 많이 잘 알고 있네요. 여기 중간에 막 아브라함의 뜻,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고 이런 거 나와 있거든요. 제 성경 책에.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주로 숫자 이런 거 많이 물어봐서 많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당황스러웠지만. 오늘은 거의 완벽하게 잘 풀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숫자에 관해서는 가능한 점 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많이 내주세요. 궁금하니까. 그럴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태까지 주셨던 언약이 오늘 우리가 배우는 아브라함까지 포함해서 창세기에 몇 개가 나올까요? 창세기에 4개. 그렇죠. 어떤 건지 기억나세요? 창조 언약, 아람 언약, 루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맞습니다. 정답. 오늘 와볼게요. 다 100점이에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10절에서 20절까지인데. 먼저 우리 1절부터 4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세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을 부를 때 엄청난 약속을 여기에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우리 땅 하면 이 아담 언약부터 계속 생각나는 게 있죠. 그렇죠? 언약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땅이었죠. 여기 땅에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네. 그 다음에 내가 너로 큰 뭐요? 민족. 큰 민족에게도 동그라미. 이거 아주 언약의 중요한 요소가 벌써 두 개나 나오죠. 땅, 민족. 그리고 내게 복을 주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테니 너는 복이 되라. 그 다음에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할 텐데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야마? 너로 말미야마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나눠주는 사람 아단과 같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 주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여기 너로 말미야마에도 밑줄을 쫙 그어주세요. 네. 이렇게 보면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창조 언약의 세 가지 요소. 영토, 국민, 주권 이것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목사님 제가 조금 이렇게 언약에 대해서 배우고 나니까 뭔가 탁 촉이 왔습니다. 네. 어떤 촉이요? 아담 언약을 주시고 또 노아 언약을 주셨을 때 인간의 악함들이 좀 있었잖아요. 항상 문제가 됐죠. 이 아브라함 언약에서도 뭔가 인간의 악한도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탁 이렇게 언약을 주시는 게 아닐까. 벌써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성경을 보는 안목과 직감이 좀 살아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덕분입니다. 고맙네요. 훌륭한 학생을 줬어요.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진짜 하나님께서 이 일 전에 큰 일을 겪으셨죠. 네. 항상 인간의 악함 때문이었는데 사실 그게 이제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거든요. 바벨탑 사건은 많이 들어봐서 아시죠. 엄청 일망하잖아요. 자 우리 11장에 보시면 그 당시만 해도 온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인 한 민족으로 살다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4절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하나가 돼서 어떻게 하냐면 쭉쭉쭉쭉쭉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 탑을 쌓고 올라가죠. 이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 하나님 없이 자기 민족을 세우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주신 언약에서 하나님만 쏙 빠지는 거죠. 이건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것. 사실 하나님이 노와 언약을 맺지 않으셨으면 이때 한 번 더 다들 물귀신이 됐을 겁니다. 그냥 쓰러지시는 거죠. 그런데 이 물로 다 쓸어버리는 건데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물로 안 쓸어버리죠. 어떻게 하냐면 언어를 흩어버리는 거예요. 언어를. 그래서 언어를 다 흩어서 사람을 언어별로 모여서 흩어지게 한 거죠. 열방에. 사실 그때 열방으로 흩어진 나라들이 10절부터 쭉 나오는데 사실 이제 이때 흩어지는 민족들의 수를 보면 대략 한 70종족 정도 같아요. 70은 구약에서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온 열방을 70으로. 아 그럼 정말 다 흩어졌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셨을 때도 처음에는 열두 제자 그리고 그 밖에 있던 제자들을 70인 제자라고 70명의 제자들을 또 전도하러 보내셨죠. 의미가 있는 숫자들입니다. 사실 이렇게 흩어졌던 언어들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통일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요. 혹시 기억나세요? 아 그 외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렇죠. 성령의 불을 받았죠. 그렇죠. 물이 아니라 불로. 네. 불로 쓸어버린 게 아니라 불로 하나가 얘기한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면 방언하면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때는 사람들이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구경하러 왔을 때 그때 이제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왔는데 자기가 사는 지역의 말로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다 알아들은 거죠. 한 언어로. 성령으로 언어가 통일되는 역사가 그때 일어나게 된 거죠.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다른 불 말고 숯불 뭐 이런 거 말고 성령의 불을 우리가 받아야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언어를 다 흩어버리신 다음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하나님께 또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다 흩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는데 사람이 많아져서 한 민족이 됐는데 하나님 없이 사는 민족들 다 흩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영상을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다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들어서 새로운 민족, 새로운 국가, 새로운 영토, 주권을 확립하려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담은 이런 면에서 다시 세상을 새롭게 하는 아담 때 이루어졌던 새 창조가 노아 때 새 창조가 다시 일어났잖아요. 다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또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새 창조로 새 민족을 시작하는 한 사람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인지 75세? 그렇죠. 우리 읽었던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75세 적은 나이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종종 인생의 전성기는 70부터라고 합니다. 목사님 이제 곧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 전성기를 앞으로 나왔고 지금 이제 기다리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당황스럽게 대신 이제 이 TV를 보는 분들에게는 이제 소망이 생길 수가 있죠. 그만하고 자 그럼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으로 부름을 받고 75세에 떠날 수 있다는 건 진짜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가라고 그러니까 네 하고 간 건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더구나 여기 1절에 보면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이 밑줄을 가보세요. 이거는 아브라함이 쌓아놓은 삶의 터련입니다. 아버지 때부터. 이거를 놓고 가라? 아 쉽지 않죠. 정말 다 떠나가야 되는 거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에 대해서 아주 특별하게 여기시는 사건이 일어나요. 자 우리 창세기 15장 6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무얼 믿었냐면 5절에 하나님이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소많은 이 별들처럼 너의 자손이 이처럼 많을 거야 다른 말로 하면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할 거야 라고 하시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으니 라고 되어있죠. 16장에 보면 하가를 10년 기다렸다가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일을 낳기 때문에 그 10년 어간에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믿은 거예요. 그대로.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무엇으로? 의로 여기셨다. 그의 의. 아 너는 참 의롭다. 잘해서 의로운 게 아니라 뭐해서? 믿어서 의롭다. 믿어서. 무엇을 믿었어요? 여호와의 약속을 믿은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한자로 어렵지만 내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의롭게 된다. 이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신칭의. 그렇죠. 이신칭의. 많이 들어본. 써볼 수도 있으세요? 그거는 없습니다. 이신칭의.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어서 의롭게 받는 건 신약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는 믿음의 모범, 원형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의가 한례를 받기 이전에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행위와 한례를 통해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원래 구약부터 있었던 믿음이다를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0절 얘기를 한번 같이 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 즉 이 복이 한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 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한례시냐 무한례시냐. 한례시가 아니오 무한례시다. 한례를 받고 무슨 의롭다는 표징을 갖든지 육체의 표시를 갖든지 한례 행위를 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여김받는 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철석같이 믿을 때 의롭다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세요. 이 언약을 체결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으면서 의롭다. 그걸 믿을 때 나도 의롭게 되는 건데. 그 의롭다함을 보여주는 장면에 등장하죠. 그게 바로 15장 17절부터 중요한 장면이 시작됩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케이임에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가세요? 이게 옛날에 언약 체결할 때 하는 어떤 문화라고 들었거든요. 교회를 잘 다니네요. 교회에서 열심히 배웠네요. 언약을 옛날에는 체결할 때, 예를 들면 군주와 봉신, 군주와 군주 사이에, 또 족장과 족장 사이에 체결할 때는 자기가 책임진 사람들의 운명이 달려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목숨을 걸고 하는 언약 체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짐승을 쪼갠 고기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소를 쪼개든지 양을 쪼개든지 염소를 쪼개든지 재물을 가운데로 진짜 커팅을 하는 거예요. 피가 막 흥건하고 있는데 이걸 잘라서 양쪽에 이렇게 벌려놓는 거죠. 벌려놓고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약에 맹세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둘이 손을 잡고 이렇게 하나가 돼서 가지만 둘 중에 하나 누군가가 언약을 어기면 짐승처럼 너도 반으로 쪼개버린 거예요. 반으로 쪼갰구나. 무시무시한 욕 중에 확 쪼개버릴까 보다 그런 욕이 있어요. 무서워요. 확 쪼개는. 여기서 옛날에 고대 근동도 안 지켜? 확 쪼개버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를 딱 쪼개서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체결을 하면 약속을 내가 의심하거나 안 지키면 그다음에 쪼개질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딱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횃불, 타는 횃불이 되셔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은 놔두고 횃불만 지나가는데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신실함과 불성실함 상관없이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지나갑니다. 이번에도 그 신실함이 여기서 굉장하네요.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지키겠다고 그냥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너무 좋다. 원래는 아브라함아 나를 따라 불을 따라오너라 그러면서 가다가 같이 해가다 주는데. 왔지? 너 안 지키면 쪼개질 줄 알아.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 끝까지 가가 아니라 내가 간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너무 좋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게 뭐다? 의로움입니다. 이게 바로 이신칭이라는 아주 중요한 약속이라는 것이죠. 이제 요구하시는 게 뭐냐? 떠나라.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라. 그래서 이런 신실하심을 의해서 아브라함이 뭘 했느냐? 떠난 거죠. 떠난 것.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데 보여줬던 이 영성의 아주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떠남의 영성입니다. 내게 익숙한 것들을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 다 해놓고 떠날 수 있는 용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떠남의 영성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때 말씀해 주셨던 정주의 영성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이 정주의 영성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간 그곳에 무직하게 머물러 있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기쁘게 약속의 땅으로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당황하게 된 사건이 일어나죠. 자,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12장 10절. 그 땅의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네. 자, 약속의 땅에 뭐가 왔다고요? 기근. 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도 기근이 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뭔가 약속의 땅 가라 이러면 이제는 뭔가 멋있는 것들만 펼쳐질 줄 알았는데 그렇죠. 기근이. 마음이 어렵지. 그리고 하나님이 오라고 한 땅 맞아? 그러니까요. 잘못 왔나? 내가 음성을 잘못 들었나? 돌아가야 되나? 이런 후회가 많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목사님 그러면은 이 약속의 땅과 애굽이 가까워 왔어요? 그래서 자주 이렇게? 아닙니다. 걸어서는 꽤 많은 거리를 가야 돼요. 그때도 갔네요? 갔죠. 너무 심했나 보다 그 기근이. 견딜 수 없는 기근이니까 거기까지. 사실 가려면 길이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온 곳에서 가려면 중앙산지를 타고 내려가서 이 시내 광야 진 광야를 이렇게 지나서 애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떼들 다 데리고 왔는데 양들이 다 먹을 게 없어서 퍽퍽 쓰러져 죽어가면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 애굽으로 고민을 하다가 내려가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지금 간 거죠. 그런데 가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위기가 닥치죠. 아브라함의 걱정하던 바가 생깁니다. 뭐냐 하면 11절에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12절에.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13절이요.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애굽 사람의 인종과 이 사라가 저쪽 아라비아 쪽에서 왔기 때문에 약간 달라요. 피부색도 다르고. 그래서 아마 좀 다른 이국적인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매혹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갔는데 이 소문이 어디까지 갔냐면 바로 한 대까지 간 거예요. 얼마나 이쁘면.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거를 면하기 위해서 쓴 전략이 뭐냐면 남편이라고 하면 죽으니까. 아내가 아니라 누나라고 한다는 거죠. 누나라고 해. 그 어떤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누나 누나 해. 누나 누나 해.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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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그래서 누나 하라고. 누나 하라고. 너무 조금 없어보여요. 그렇죠. 언약을 떠나면 사람들이 그다음부터 초라해지기 시작해요. 점점점 이렇게 궁지에 몰리는 거예요. 누나라고 그랬잖아. 그러면은 임자가 없네. 아내로 삼아야자 하고 데려가려고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이름을 창대하게 했다는 게 무산됩니다. 안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이 아브라함의 일에 개입을 하세요. 어허. 네. 그래서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네. 그렇게 못하도록. 아예 바로한테 사시는구나. 17절에 아브라함의 사례의 일로 바루와 그 집에 큰 재앙은. 바루가 깜짝 놀라서 왜 그랬냐를. 왜 그랬냐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그냥 이렇게 궁색한 방향을 내려놓죠. 그래서 결국은 돌려보냅니다. 다시 돌아와서 어디로 가느냐.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기근이 있어도 있어야 할 곳은 어디냐. 약속의 땅이라는 거죠. 아멘. 아멘. 믿음으로써 내가 진짜 이 영성들을 지켜내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환경을 보면은 지킬 수 없지만 정말 하나님을 보면은 그래도 지킬 수 있겠다. 이런 마음들이 드네요. 네. 좋습니다. 오늘 성전과의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이룰 것을 언약을 통해 보여주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요구하시는 두 가지 영성. 떠남의 영성과 정주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참 어렵지만 우리 도전되는 이 말씀에 부르신 그곳에 오직하게 있고 가로 가신 그곳에 끝까지 순정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떠나시라고 하는 곳에서 떠나고 머무르라고 하시는 곳에서 머무르기. 이걸 우리 숙제로 내드렸는데. 너무 어려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안 좋은 버릇 하나를 꼬집어가지고 여기서 이 버릇을 떠나야겠다. 떠나서 이 버릇을 이제 완전히 돌아서고 돌아선 그곳에서 정주의 영성을 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네. 제가 가지고 있던 안 좋은 습관에서 떠남의 영성을 취하고 떠난 그곳에서 정주의 영성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좋지 않은 습관은 바로바로 방 어지러기인데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은 굉장히 조금 그렇게 어지럽지는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사각지대는 굉장히 좀 의지럽다. 드럽다.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떠남의 영성을 조치해 보려고 합니다. 떠나죠. 한번 조금 보여드릴까요? 아이고. 네. 이렇게 있고요. 사각지대네요. 네. 사각지는 약간 이렇게 이렇게 있고요. 다 책이에요. 다 책이고. 아이고, 잘 보네요. 많이 보네요. 이렇게 읽다가 이렇게 만든 거라서 매수조절을 들어본 느낌이죠. 그리고 또 이제 앞바닥 이렇게 이렇게. 앞바닥까지. 이렇게 치울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떠남의 영성을 취하기 전에 청소를 할 때는 신나네. 뮤직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조금 더 재미있게. 재미있게 청소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저러면서 흥을 좀 돕고 나가. 네, 좋아요. 열심히 떠나야겠죠.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는 너무...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꽤 걸렸습니다. 비타민까지? 네. 비타민을 많이 챙겨 드시네요. 떠나면 영성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비타민 챙겨 먹기 때문에. 에너지를. 네, 네. 든든 그런 거. 아, 그렇구나. 응. 치우다가 저렇게. 양말도. 네. 언제 사둔 건가요? 저거 선물 받았는데. 청탄절? 네. 참 오래됐죠? 네, 네, 네. 열심히, 열심히. 겸겸이. 예, 예. 아이고. 홍삼도. 홍삼도 챙겨 먹어야죠. 건강을 많이 챙기네요. 젊을 때부터. 다 치웠는데요. 모든 게. 짠. 깨끗하게. 이렇게 치웠고요. 유르륵. 그리고 여기는 알매들이. 아, 많이 드시네요. 깨끗해, 깨끗해. 깨끗해, 좋겠다, 진짜. 네, 예. 네, 이렇게 치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걸 본 우리 네티즌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이게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제 브이로그를 보시고. 어, 오나메 영성을 이렇게도 적용이 가능하구나. 그 적용을 한번 저도 취해보겠습니다라고 해주셨는데. 네, 좋죠. 네, 내 삶에 순종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순종의 영역으로 가져다 놓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삶의 영역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장 눈앞의 문제와 괴로움으로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빅픽처를 바라보며 매일 기대하며 설렘으로 두근두근 살고 싶어요. 네, 빅픽처. 좋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이유는 어쩌면 인간인 아브라함은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것을 아신 하나님의 배려가 아닌지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그런 면이 많이 있죠. 위에 보면 이스마엘을 또 갖기도 하고 여러 가지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네, 사실 신실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감당을 못합니다. 네, 아멘. 그리고 저 고민이 있어요. 제 친구가 2단에 빠졌는데 2단이라는 걸 본인이 전혀 모르고 주변에서 사이비 교회라고 계속 말해줬는데도 모든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고 본인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 친구 어떻게 정상적인 교회로 전도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네요. 네, 사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얘기할 때 거의 거부하고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그럴 때는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어떤 부분이 너에게 진짜 그렇게 진리라고 다가왔어. 어떤 점이 네가 이곳에 푹 빠지게 되는 계기가 됐어. 그 얘기를 듣고 거기서 잘못된 부분들, 오류가 된 부분들이 있으면 그가 믿고 있는 여러 가지 성경 군렬들과 믿음의 신념들이 있잖아요. 그 하나하나를 조그맣게 금을 갈 수 있도록 금 가게 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큰 얘기는 아예 거부하여서 안 듣기 때문에 작은 것들을 금을 가면 결국은 많은 금들이 가면 무너지게 돼 있죠.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되게 세밀하게 접근을 해야 되네요. 네, 일단은 그래서 들어봐야 됩니다. 무엇을 진리로 믿고 있는지. 이 떠남의 영성이 정말 간절히 필요한데 하루빨리 좀 이렇게 정상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좋겠네요. 네, 오늘도 고개가 정말 끄덕여지는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사실 떠남과 정주를 할 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의 최선과 나의 최선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것을 우리 로세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내 최선이 나는 생각할 때 최선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최악의 영경 가끔씩 있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묵상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나누는 것이 숙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복사님. 저희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열심히 묵상해보고 올게요. 네, 우리 다음 시간에 브이로그도 아주 기대가 돼요. 매주 이렇게 보여주는 걸 보니까 참 참신하고 도전이 되고 좋다. 공감도 많이 가고 많은 네티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또 도전도 되고 다음 시간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떠남과 정주의 영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할 때 떠나고 머무르라고 할 때 머무르는 순종을 통해서 그 안에 감춰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보아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공부 과외하기 오늘 수업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